안녕하세요 최순윤 작가입니다. 지금 카카오가 난리가 났죠? 오늘 10월 15일 3시 반부터 지금 9시 반 6시간 넘게 먹통입니다. 뉴스에서는 9시까지 된다 아니면 2시간이면 된다 막 이랬었지만 생각보다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. 이미 뭐 사람들은 떨어지고 있는 카카오 주가가 월요일이 되면 더 폭락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하는데 제가 뭐 주가 전망까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. 주가가 전망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인생 얼마나 쉽게 살겠어요. 그보다는 이건 분명히 악재기는 악재인데 이 악재들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냥 제가 얘기하는 소설이라고 그냥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 카카오톡보다 진짜 문제는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라고 생각합니다. 뭐 카카오 뭐 택시라든가 카카오티 여러가지 다른 서비스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서버가 이렇게 복구가 되고 하면은 사람들이 카카오톡 쓸 거예요. 그리고 카카오티도 쓸 겁니다. 이게 이렇다고 해서 뭐 라인으로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겠죠. 저도 지금 핸드폰에 라인 새로 가입하신 분들 알람이 계속 뜨고 있기는 하거든요. 그래도 카카오톡이 복구가 되면은 카카오톡을 쓰고 뭐 가입자 수가 막 엄청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내 돈이 들어있는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라는 거죠. 자 기본적으로 돈은 속성이 돈은 기본적으로 불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. 지금 전세계 경제가 좋지 않고 또 미국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오히려 달러가 귀해지고 있잖아요.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그나마 가장 경제가 좋은 곳이 미국이니까 사람들이 돈을 다 달러로 환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. 우리가 수익률만 생각하면은 브라질 국채 같은 거는 10%가 넘는 이자를 주잖아요. 그럼에도 그의 반도 안 되는 미국 국채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산단 말이죠. 왜냐하면은 브라질 국채는 불안하니까.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한 곳에는 돈을 넣어두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. 개별적으로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큰 틀에서 돈은 언제나 불안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. 자 이번에 화재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좀 의아했던 게 아니 카카오톡이나 되는 이런 회사가 이거에 이런 돌발 상황에 대처가 전혀 안 되나? 그리고 뉴스에서는 백업 중이라고 하는데 미리 백업을 안 해두고 서버를 여러 개 두지 않았나? 물론 사실은 모르죠. 어떻게 백업 중이라는 거는 그냥 뉴스 기사일 뿐일 수도 있고 나중에 뭐 월요일날 정식으로 발표를 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인식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. 아 카카오톡이 생각보다 굉장히 불안한 서버 체계를 가지고 있구나. 물론 카카오 측에서는 안전하게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해놨다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일단 사람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식이 된 거는 고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.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랑 상관없이 일단은 카카오페이와 뱅크에서 사람들이 돈을 빼는 러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카카오 뱅크는 따로 쓰지 않지만 카카오페이에 돈을 좀 넣어두거든요. 왜냐하면은 뭐 축의금이라든가 뭐 누구 용돈을 주거나 여러 가지 좀 간단 결제 같은 거를 할 때 카카오페이가 굉장히 좋아요. 뭐 그리고 누구 부모님이나 와이프한테 용돈 줄 때도 그냥 카톡으로 보내면 되잖아요. 뭐 요즘에는 누구한테 계좌번호 물어보지 않아도 카톡으로 그냥 전달을 해주면 되니까.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저도 항상 몇십에서 몇백만 원 정도는 카카오페이에다가 돈을 넣어놨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일단 불안하기 때문에 아주 소액이만 모르겠지만 큰 돈을 카카오페이에 넣어두신 분들은 그 돈을 다시 그냥 빼놓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겠죠.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카카오뱅크 측에서는 전혀 이런데 이상 없다. 안전하게 이상 없다라고 하겠지만 사람들의 일단은 불안한 심리 자체는 어떻게 막기가 좀 힘들 겁니다. 그리고 애초에 요즘에 파킹통장 이율을 많이 주잖아요. 근데 제일 많이 주는 데가 네이버페이랑 그리고 제2금융사나 그런 것들 말고 우리들이 제일 많이 쓰는 대형 중에서 K-뱅크 네이버페이랑 K-뱅크가 많이 주고 카카오뱅크가 제일 짰어요. 근데 뭐 최근에 네이버페이랑 K-뱅크도 이렇게 이율을 좀 올렸단 말이죠. 지금 네이버페이는 천만원까지는 3%를 준다 하는데 카카오뱅크가 이 사태를 진정을 하려면은 네이버페이랑 K-뱅크보다 이 파킹통장에서 파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이상 내가 굳이 불안정해 보이는 물론 뭐 따지면은 카카오뱅크보다 다른 게 더 불안정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토요일날 그리고 사실 이게 언제까지 복구가 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오늘 안에 복구가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주말을 넘긴다? 네 그러면은 진짜로 사람들이 돈을 다 뺄 수도 있습니다. 아 그리고 지금 주말이라서 조금은 그 영향이 좀 덜했겠지만 사실 카카오로 공과금 납입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고 그리고 저도 카카오톡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돈 내고 그 서비스를 쓰거든요. 그리고 이모티콘 정기결제도 저도 쓰고 있어요. 그런데 이런 불안한 것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다 취소하시는 분은 없을 가능성이 크겠지만 그래도 저는 카카오톡에 제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고 돈을 내고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거든요.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내가 돈 주고 굳이 데이터 저장을 돈 주고 할 필요가 있나? 라는 생각도 하실 거고요. 공과금 납입 같은 것도 다른 데다가 연결해 놓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. 요즘에는 뭐 너도 나도 은행 같은 데서도 우리 통해서 공과금 납입하면은 뭐 혜택 드릴게요. 그런 게 많은데 카카오톡이 그냥 제일 편하기 때문에 썼던 건데 불안하니까 다른 데로 옮기는 것들도 많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선물도 타격이 좀 큰 게 주말 같은 때 뭐 오늘 치킨 먹어 어디 가서 뭐 먹어라고 이렇게 선물 보내줬는데 그거를 지금 당장 못 쓰게 됐잖아요.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주는 거를 사람들이 좀 꺼릴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선물이나 페이에 들어가 있는 돈이 사실은 나의 현금 같은 개념이 아니라 내가 아이템을 산 것 같은 개념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뭔가 법적 보호를 받거나 하는 게 좀 모호할 수 있단 말이에요. 물론 카카오에서는 자기네들이 다 보호를 해주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겠지만 자 어찌 됐든 간에 정리를 하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얼마나 빠르게 복구를 할 것이냐. 그건데 이미 사람들한테 카카오톡이 좀 생각보다도 서버가 불안하구나. 이러한 사건이 하나만 생겨도 물론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식이 됐다라는 거고 사람들은 불안한 곳이 아니라 더 안전한 곳에 돈을 넣어두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은 사람들이 다시 사용을 하겠죠. 그렇지만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에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나의 돈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다라는 인식은 정말 크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되자마자 여기에 있는 자신의 돈들을 인출하려고 러시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주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카카오 측에서 고객들한테 뭔가 보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고객이 4,700만인데 이거를 보상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주가 하락이 엄청나게 큰 요인이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들보다 파킹 통장 같은 그런 기본 이율 자체를 좀 파격적으로 높게 주지 않으면 인출 러시를 막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해봤습니다. 네, 아무튼 빨리 복구가 됐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